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은 공룡 배틀 투 인데요 첫 번째 배틀 스토리 떠오릅스 기가노토 떠오릅스 기가노토 아주 무섭단 말이야 얘가 슈피너 떠오릅스 무섭고 이러면 기가노토 슈피너가 들어가서 당연히 슈피너가 들어가서 뭐지 싸우나 어 어 싸워 어 아프겠는데 이거 약간 자 동RIlor הוא Nuice 잊지 않 genius 야 동생 슈피너가 더 큰데 기가노토 윈 순 preparation 스퀸ô는 아웃ط Mysterio продвиж 그러면 다음 배틀를 바로 넘어가 question 이 기결은 아주 유명한 배틀이 0 급시 알로사우르ấu 티려나우 будет 싸우나 모르겠는데 뭐지? 뭐지? 이렇게 알로사무스 티라나! 너 그렇게 시비 걸다가 너 나중엔 티라나한테 죽는데? 티라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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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노사우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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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노사우루스는 여기 없을 것 같은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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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! 알로사무스가 티라나한테 당했네! 아이고 하긴 뭐... 하긴 뭐... 티라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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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확실히! 스피너랑 기전초랑 스피너가 더 큰데! 세기로는... 그치? 스피너가 더 큰데! 그치 정체! 카르노사우루스! 카르노사우스! 티라나! 티라나! 그러면은... 바로 다운배틀! 앨범의 스피너! 애들아! 싸우나? 안되겠네? 안싸우네? 물 뜯는데? 야 근데 집에 물 굽는 거 안 돼? 아... 한마리에 닮은 거 같은데? 아owo. 잠깐만. 애 블루 아니야? 오. 저건 나 Train된 블루 oh oh 100% 블루가 춘다 아 히이! cultura 블루가blue 그거 했지? 아이고 카르노 사우루스 C 아이고 오 오 오 오 아이고 근데 블루 카르노가 블루 한 마리는 랩트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어도 두 마리는 못 잡네 그래도 이러면은 그냥 둘은 무승부로 하고 기가아누스 사우루스 VS 스테고사우루스 우와 이거 엄청난 라이벌인데 라이벌들이 정말 누가 이겼다 제 생각엔 기가아누스 사우루스가 이길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실력적이고 우와 꼬리네 꼬리만 좀 봐 이거 맞으면 아빠 짖겠는데 오 와 아니 동기 시작한지 얼마 안된다 바로 기가아누스가 이기는 클라스의 모임 아니 스피노가 강하긴 아니 기가아누스가 강하긴 하네 트리케르톱스 VS 카르노 사우스 오 카르노 사우루스 사우루스 색깔이 멋있는데 너 야 근데 이 뿔 좀 이게 뿌리들이면 엄청 나쁜 건데 실제로 실제로 머리가 엄청 커요 근데 머리만 끼면 뭐해 어디다 오냐 안돼 여기다 오 오 오 박쥐 공격 박쥐 공격 우와 오 오 오 야 이거 내년에 크리케라마 이게 뭐야 이거 90번 오 오 오 이게 무슨 일이고 오 오 그러면 대망의 티라노 사우루스 VS 카르노 사우루스 여기서 카르노가 지면 카르노 그냥 지는 걸로 하긴다 티라노도 카르노야 오 오 와 이거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еро 오 또 너무 쉽게 티라노가 이겼네 오 실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으 오 흑 오 오 오 øre 오 ам 오 오 공룡 배틀에서는 되게 공룡 배틀에서는 싸운 거의 봐주는 거를 넣는데? 벨로시로 싸우니까 그냥 기관이 되었다고 하는데? 잠깐만! 어? 아니 짠작을 싸우고 싶은데? 오! 우와! 이거 이대로 기관이 안타고 이계인데? 야 한 마리 더 짜봐! 한 마리 더 짜봐야 누가 이기는 거야! 오! 야 그렇게 이제 좀 가주나? 아 확실히 티라나새로스 앞발 되게 작네! 아직 진짜 티라나새로스 앞발 가락은 두 개 여러분 모두 아셨거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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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뒤지어 마지막 배틀이 아니라 인도 랩터! 오! 오! 공룡해! 야! 아니! 인도 랩터! 오! 뭐야! 공룡해! 인도 랩터! 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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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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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이.. 아! 근데 왜... 아! 인도 랩터 너무 이런 재미가 없네요! 그럼 얘는 기가안도 사우루스 VS? 얘들은 친나게 치네.. 얘들은 친나게 치네.. 아우.. 갓 똑같이 생겼다고 친나게 치네요.. 그럼 얘는 기가안도 사우루스 VS? 아유.. 인도맨스 VS VS.. 인도맨스 VS VS.. 아유.. 인도맨스 VS VS.. 아유.. 당연히 인도맨스 VS VS.. 내가 이길거지만.. 오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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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마지막 배틀.. 티라노스 VS VS.. 인도맨스 VS.. 인도맨스 VS.. 오우.. 이거 못쓰죠! 티라노! 이거 잘하면 인도.. 티라노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.. 티라노 눈에 상처 난가봐 무서워.. 오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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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 티라노가 죽었네.. 너무 인도맨스 VS.. 더욱.. 그래.. 테라.. 아.. 나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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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간척 사롯데 인도무가 안돼.. 나 오늘나.. 원래 다를 transport에 온다.. 탈모양스 VS..